지금의 비를 만든 박진영. 박진영을 키운 비라고 해. 박진영도 비가 만든 거야? 그래도 내가 성공 못했으며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지. 지훈이가 벌어둔 돈은 미국 진출한다고 다 난렸어. 실제로 만나다가 과거로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? 내가 역시 한수도 아래구나. 야, 봉봉이 너. 깡이 없어, 감자가. 끝나고 차이 타봐. 나한테 춤으로 뭐라고 안 그려줬으면 좋겠어. 왜, 왜. 조잡해. 최고의 퍼포먼스 키를 뽑는 거야. 야, 이게 뭐야. 돌아가자, 돌아가자. 신은 별, 불타는 이리 와. 일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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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리 집으로 가자